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배틀그라운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PUBG 공식 채널을 통해서 PUBG에 새롭게 합류한 게임 디렉터인 글랜 스콜필드를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랜 스콜필드입니다 지금 PUBG 공식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새로운 게임 스튜디오인 스트라이킹 디스턴트입니다 글랜 스콜필드는 게임계에서 유명인 사고 많은 게임들을 개발해왔고 콜 오브 듀티로 유명한 슬래지 해머 게임즈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3와 어드밴스드 어페어 그리고 월드워 2까지 액티비전에서 많은 게임들을 만들고 2018년 말에 액티비전을 퇴사하고 갑자기 PUBG에 합류를 알리면서 배틀그라운드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배틀그라운드의 스토리 모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색다른 배틀그라운드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매우 중요한 개발을 읽을 것이고 그게 무엇이든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배틀그라운드에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 같아 글랜 스콜필드의 합류는 유저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 베리니 유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